출정일지를 밝혀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출정일지를 밝히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양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참과 거짓의 대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 말에 공당이 끌려다닌다. 자, 이 말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검찰술자리 회유주장을 참다 참다 못해서 드디어 직접 나섰습니다. 이원석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중에 특별히 취재진을 향해서 이재명이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하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바꾸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 부지사가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당이 중대 범죄자 진술을 근거로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짓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또 이재명한테는 이화영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등 전혀 근거를 대지 않고 프레임으로 자신의 기소를 막으려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 송군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대무십고 싶다라고 반문했습니다. 물론 윤석, 이원석 검찰총장은 거기에 직함을 붙였지만 저는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지사와 대표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검찰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화영과 그의 변호인 김광민이라는 두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때그때 진실을 밝혔습니다. 날짜, 처음에는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또 7월 3일로 변경하다가 그러니까 검찰이 다 출정일지를 밝힙니다.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 바로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구치소로 돌아갔는지 출정일지. 이 출정일지는 개호교도관이라고 해서 직접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이 시분에 따라서 그대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지요. 출정일지를 밝혀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출정일지를 밝히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양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참과 거짓의 대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과 이화영 이 무리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프레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 그저 근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 술자리 회유 조작 사건. 이렇게 딱 명명해서 규정해서 프레임만 만들면 이재명이 이 사건에 기소를 당하거나 재판에 임하게 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지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탈진실의 정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이미 퇴색돼서 없는데 진실이라고 계속 밝혀서 끌려다니다가는 그저 소모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계속 다른 거짓말로써 이것을 이끌고 주도하기만 할 뿐이지요. 괴베스가 얘기했듯이 거짓말 한마디를 진실로 밝히기 위해서 트럭 몇 대가 필요하다. 몇 대분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정일지 검찰이 다 일일이 밝히는데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또다시 녹취로 펼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선 겁니다. 이재명한테 지금 당신이 기소를 당하기 때문에 이따위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도 권한대행이 있는데 권한대행은 입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저기 비대위만 넘기면 됩니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답답합니다. 저쪽에서 프레임 전쟁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사실은 그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라도 공격을 하면서 프레임 전선에서 대항을 해야지만 그 프레임 전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